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띄워진 악법 선거법 있죠 이제는 말이죠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중심에 손악규가 있다고 합니다 아휴 이 사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손학세씨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 모두 국회의원수 줄이자고 하는데 늘린다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학규 손학세 별명이 손학세잖아요 쇼만 하고 있다가 자유한국당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기고 또 새정치로 옮기고 하여튼 옮기는 데는 일각형이 있는 사람인데 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말로 하면서 하나도 실천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발언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들 3개가 모두 다 많은 논란을 지금 현재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선거제 개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가면 의석수가 주는 것이 비례대표도 줄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줄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253석 대 47석 이렇게 해서 300석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225석 대 75석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28개가 줄어들어요 28개가 줄어들다 보니까 말하자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네 그렇죠 해가지고 아 이러면 지금 300석을 한 50석 늘려가지고 350석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아예 공공연예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연동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연동형이 미봉책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동형이 되려면 지역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당론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봉책에 불과한 연동형제를 쓸 경우에는 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말하자면 위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누가 거기 찬성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바에는 지역구를 확 늘려버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쉬운 길로 해서 의석수 늘려가지고 다른 미래당 의원들 좀 진출하기 쉽게 만들고 또 이 의석수 늘리다는데 찬성 입장을 보이는 정당이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번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이 민주평화당의 의석수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2중대, 3중대 소리 듣는 정당들이 일제히 나서갖고 늘리자는 거예요 이런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제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우리가 비싼 세금 내는데 의정활동은 안 하고 전부 당리당력에 빠져 있고 이렇게 패스츄렉에 태운 것 자체를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판국에서 패스츄렉을 안 하고 정말 밤과 낮을 새가면서 열심히 국회가 일을 하고 민생문제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다루고 안보 문제 제대로 다루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양심이 있지 지금 세석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50석이 말이죠 300대 50석이면 17% 이 정도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그냥 말단지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늘어야 되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 이 국회가 지금 하는 짓이 말이죠 이렇게 패스츄렉으로 국민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국회의원서 늘린다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안은 30명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병폐와 이런 제도의 모순성을 미리 다 간파해가지고 패스츄렉을 그래서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절대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보여줄 면목이 없다 차라리 30석 줄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좋든 싫든 간에 총론 300석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찬성해졌던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이 느닷없이 이제 딱 패스측을 통과시켜나니까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 그거 사실은 내 지역 좀 늘려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오도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속으로 늘려주면 민장도 좋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무슨 면목으로지 여당이 늘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왜 패스츄렉을 반대했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건데 또 정치 싸움은 더 크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머릿수가 많으면 이게 지금 패스츠를 채우자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2중대, 3중대, 4중대가 나오잖아요 패스츄렉대로 해가지고 의원수가 만약에 50석 늘어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더 기습처리하는 안건이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정부의 범여당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범여권이 국회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모든 법안은 그냥 강제로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다 속전속결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결국 국민이 손해보는 거예요 동나라 국회의원 1년 비용이 언론에 나온 거면 1억 5천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이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보좌관 연구비 다 포함하면 한 20억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데 보좌관 대선명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겠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년 실업자 한 명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서민 생활고 한 명 구제하는 게 급하지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고소득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늘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우리 시내 한 수를 잘 보셔서 어느 정당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당인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손학규 이 사람은 구원수를 늘리자는 발언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50명이나 늘린다는 발언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연동용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석수가 늘어날 수뿐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게 되면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학자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이 16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예 쉽게 의원수를 늘리자 이렇게 지금 꼼수를 부리고 그걸 논의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도 다 반대할 텐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띄운 선거제법 정말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부결시켜버려야 됩니다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의회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면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데가 어디예요 전부 2중대, 3중대잖아요 그러면 범여권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야당의 비판,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야당의 정부 견제, 비판 그 논리 때문에 그 3권분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는데 이러면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학 원론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현실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여당한테 그냥 다수결 통과하는 고무도장 하나 더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이것만큼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원래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었던 의석수는 절대 못 늘린다 이걸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한 번 딱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 괴인자의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고 또 보수 대통합, 빅텐트를 쳐서 분명히 승리해야 될 텐데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공수처법 또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선거법 이거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봐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이건 지밤싸움 나버렸잖아요 지밤싸움 났는데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선계대도 지밤싸움 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바른미래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의석수 늘리자고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진도를 나가기 어렵게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앞날을 예측하다가 본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모두가 모두가 실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 국민들이 야, 이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리수를 줬는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을 볼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이 다 말하자면 성적관리를 친다면 다 채점이에요, 국민들이 다 채점하고 있어요 이 채점표가 모여져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이고 내년 선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석수 늘리자는 사람들 또 막마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년 총선 때 싹 정리해버려야 돼요 네,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네,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전억현의 안보정원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아, 손학규 씨는 국민 밉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권의 눈치 보고 이중대 역할을 하다 못해 이제 아예 그냥 종으로 나선 거 아닌가 마당새로 나선 거 아닌가 자기가 먼저 국회의원에서 늘리는 거 얘기해서 또 논의에 올려서 어떻게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국민 밉상,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을 떠나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떠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모든 법안들이 부결될 가능성들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신 분 구독 버튼 두 번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